이것도 여자분들 단체로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김현지 노래자랑 도찜개찜 도찜개찜 어쩔거나 한번뿐인 나의 빛에 뭐라고 간섭하지마 죽은 건 중량의 멀대로 다는 듯까지 가고자고 이제는 또 내가 이 이야기였어 너도 나 너네 잘나갔던 내가 아니었나 두꺼웠던 가슴으로 다시 한 번 일어나 원하주 원하주 너에게 한 번 더 달려봐 반짝반짝 아고 한 번 달려봀라 ones 이리 끌기 아고 한 번 달려봐라 비린ılmış Optimum YouTube gio kay decisive 자 제가 주무셨습니다 네 다시 여자도 또 나오신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마공의 엔돌핀 동민이 동훈이 엄마 박민순입니다 남자인데 남을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당신은 내 맘에 남은 남자인데 울기를 왜 보나요 강력한 남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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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도 또는 지 없는 그대 저 두 분 나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옥국맨의 자랑 옥국의 젊은 핑 정권호 인사드립니다 찬찬찬 정권호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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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네 사위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위입니다 이야 장모님하고 사위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노니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잘 노십니다 잘 노시죠 근데 뭐 장모님 지금 반드시 스텝이 뭐 보통 스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마음껏 춤 한번 추시라고 해볼까요?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장모님하고 사위님하고 한번 놀아봅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그 말이야! 장모님하고 사위님하고 이렇게 또 다자완계 춤추는 것도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요청도 주셨으니까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저는 한 지붕 아래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대가? 네. 이야, 참 투모네요. 4대가 사시면은 위로 소녀의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겠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뭐 어르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희 왕할머니. 네. 아, 오셨네. 아이고, 왕할머니. 네.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희 장인도 교수님입니다. 아, 장인도 교수님. 여기 오셨어요? 아이고, 저기. 네. 네. 정자를 안고. 예, 예. 인사하세요. 장인도 교수님 항상 아이를 함께 돌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항상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뭐 좀 사위 잘 두셨어요. 그 다음에? 연년생을 키우느라 고생 많은 저의 와이프. 아, 예, 예. 예, 예. 아유, 여기. 어머. 네. 네. 자기야. 찬형이랑 고은이 연년생인데 둘 다 키우느라 고생 많고. 사랑합니다. 예. 어? 아, 네. 그 말은 저 사랑한다. 좋습니다. 아, 장모님한테 또. 장모님한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장모님 사랑합니다. 예, 예. 아유, 좋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단란한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러셔도 왕악몰래까지 이렇게 오시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단란한 가족에게 박수! 어서 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꼭!